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077-6391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 내는 부동산 정보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석 대표님이 엄선해오신 첫 번째 정보 만나러 떠나보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시택입니다. 7호선 논현력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2018년 12월에 중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임대 예산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1천만 원에 실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 예상되네요. 언제나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지역이죠. 강남구, 그것도 논현동의 다세시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 포인트들 어떤 것들로 잡아볼까요? 네, 첫 번째가 바로 강남 속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높은 미래 가치에 큰 방점을 짓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집값이 올라가는 건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 여건의 개선인데 이 지역 논현동 같은 경우는 전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3개의 연장로선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이제 2022년이면 이 새 정거장이 그야말로 더블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철 9호선 또한 올 하반기면 전 구간이 개통이 될 만큼 이제 이 주변 지역에 계속 수요, 이런 측면들이 크게 신장이 된다. 세 번째는 단순히 그러한 조건들이 좋다 그래서 집값이 높여 올라가지 않죠. 개별 매물이 좋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는 요글래 가장 불안해하시는 것이 바로 내진 설계, 화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잘 방어막을 구축하게 되고요. 또 보안시설까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곳 논현일등 주변에는 여성 임차인들이 상당히 80%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보안시설에 중점을 든 퀄리티 있는 매물이다 정의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포인트들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미래가치상승입니다. 입지나 호재 같은 거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입지죠. 입지라고 하면 이곳은 강남대로에 위치했습니다. 테런노가 강남의 30년 먹거리를 준비해오고 강남을 대표해온 대표주자였다고 하면 이제는 강남대로축과 영동대로축으로 바뀌게 되죠. 이 강남대로축 안에서도 현재 한 번 신사역서부터 강남역까지만 가보십시오. 가보면 이 지역 주변 지역이 앞으로 여기는 무조건 오르겠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신상권 지역이 바로 신논현역과 노년역 사이로 움직여지는데 24시간 여기는 새벽 4시 5시에 가도 젊은이들로 들끓고 있는 이러한 상권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단계적으로 집값 끌어올리는 건 바로 이주수요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주수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반포의 재건축이 계속 진행이 되죠. 여기 그럼 투룸 주택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 아닙니다. 반포지구의 신반포지구의 한신 아파트들 27차까지 보면 실면적이 12평짜리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주, 임차인들이 이주 나올 때 사실 갈 데 없거든요. 바로 이 거대한 수요처다. 경보호속도로의 지하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고 그 사업성에 대한 높은 가치는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바로 이곳이 그 최대의 수요지다. 국제기료복합지구의 개발 그리고 롯데칠성부지의 개발 이런 것들은요. 강남의 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 대규모의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개발들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중간에 있는 노년 일동의 가치는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의료, 생명, 공학이 차병원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속속들이 벤처타운들이 조성되고 노년동에도 보면 학동공원 인근에는 이미 유명 연예 기획사들이나 또 벤처타운들이 계속적으로 벤처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미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활기찬 상권에 여기에 이런 재개발 사업 수혜까지 기대받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호재 중에 가장 반가운 호재가 교통호재입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세계전철노선 연장공사가 계획이 아니라 확정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신분당선은 장례에는 용산까지, 물론 용산까지 가려면 한 10년 이상 걸리겠지만요. 현재 2022년까지 착공을 해서 이미 공사 중입니다. 2022년까지는 강남역, 신논현역, 노년역, 신사역까지 바로 강남으로 이루어지는 이곳이 2022년에 개통이 되죠. 그렇게 되면 신논현역과 노년역은 더블리역 석권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개의 노선보다는 두 개의 노선이 되면 그 수요처나 유동인구가 3배, 4배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신논현역, 새롭게 떠오르는 세로축의 황금노선, 신분당선, 가로축의 황금노선, 9호선이 만나는 신논현역과 이 노년역의 가치가 매우 크다. 전철 9호선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면 개통되죠. 전철 7호선, 서쪽으로는 청라신도시, 동쪽으로는 양주신도시까지 연장노선이 확정됐죠. 그렇게 될 때 3개의 전철노선이 확정, 연장,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 중심에 바로 이곳 강남의 핵심축 노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더욱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 마지막 포인트, 퀄리티 높은 건물의 메리트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 메물 좋아야 됩니다. 여기는 총 6층으로 구성되고 1층은 주차장과 필러티입니다. 내진 설계, 화재 설비, 보안 설비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총 17세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메물은 이 중에서도 3층, 4층, 이제 막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따끈따끈한 물건이기 때문에 확보돼 있다. 여기는 2018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고 엘리베이터 설치됩니다. 3층, 4층, 5층 아직 메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 안에는 방 2개의 거실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옵션이 잘 구성이 되죠. 특히 여기는 여성 임차인이 80%다 보니까 에어컨 세탁기, 에어컨 또한 마찬가지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과 보안시설, 내진 설계, 거기다가 화재 설비까지 잘 갖추고 마감제 또한 유명 회사 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우리 가격도 한번 짚어볼게요. 3억 5천만 원입니다. 쌉니다. 요걸래 논현동 지역, 제가 계속 논현동을 추천드리거든요. 논현동 1차, 2차, 3차, 3차, 앞으로도 계속 내년, 내후년까지는 제가 꾸준하게 논현동을 추천드릴 텐데요. 이 논현동의 가치는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논현동만 소개하면 흥분하죠. 바로 이건데요. 3억 5천만 원, 전세보증금 3억 1천만 원, 임대조건부 확정, 얼마 투자? 4천만 원입니다. 월세 가능하죠.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30, 대출을 활용하시면 월세로 투자하시는 1억 원입니다. 자, 4천만 원 투자하시고요. 임대조건부 잔금, 특히 전문관리업체가 시설관리 임차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방에서 투자하셔도 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소액투자가 가능한 다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이어서 두 번째 돈 드는 부동산 정보 만나러 서대문구로 떠나볼게요.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의 다세주택입니다. 경희중앙선 신촌역에서 도구 10분 거리고요. 2018년 10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중 2층 전체로 총 4세대고요. 지금 매매금액은 10억 5천만 원, 임대 예상금액은 정세 보증금 9억 7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서대문구인데요. 젊음의 거리죠. 신촌역 인근에 위치한 다세주택입니다. 저희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소액이죠. 한층 전체를 가져가는데 8천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작은 금액으로 돼?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가 대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한 그런 가치 때문에 8천만 원으로 가능하다. 두 번째는요. 이 도심 내 전원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서울 4대문에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청정지역이 있는가. 이 근래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나와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사. 이제 2, 3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조건이 갖춰진 지역이 그야말로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곳이다라는 점이 강조되고요. 세 번째는 이 지역 가보시면 상당 부분 낙후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왜? 바로 연대나 이대생들이 임차수회가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즉 공급이 없어서 더더욱 희소성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저평가 지역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요.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가 있는데 여기 지역만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지역 되는지 안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구청에 딱 재개발과나 도시개발과 이런 데 전화를 해보시면 여기 기본 계획에 들어갔어요라고 전화 한 통만 하시면 간단하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요즘 얼마나 정보 공개가 잘 됩니까? 그냥 담당 공무원한테 요즘 친절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한 통하면 바로 재개발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요즘 세상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재개발을 아예 반대할 만큼 그 가치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신천 세브란스병원에 걸어서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죠. 더구나 연대 이대가 50m, 300m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이 신천 일대의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충현, 천연동 일대의 도시재생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이거 대신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가치가 더 올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임대소득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임대소득이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특히 광화문 업무 지구리 접근성이 더욱 획기적이죠. 광화문이 어떤 데입니까? 서울 전체에서 봉급 생활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이곳 광화문 일대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맞춘 퀄리티 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입지가 중요하다. 광화문 광장이 4배로 확충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홍대 상권 이상으로 넘어서게 된 이런 주변에 확산되는 가치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또 요즘 들어서 숲세권, 녹지공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숲세권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연대, 이대 합쳐서 학생들만 5만 5천 명, 임직원 포함하고 신천 세브란스 평화만 7만 명 이상의 거주에 가장 선호되는 주거지라는 점이 강조되고요. 신천 일대의 문화상권이나 아니면 2030 서울플란의 핵심 축이 갖춰지게 되죠. 그랬을 때 접근성이 불과 버스정거장으로 두 정거장에 위치해 있다. 아현부가현류탄의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진행됐는데 주변의 인근 지역의 투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주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개발 구역 안에는 작은 주택의 임차 보증금이 1억 원 미만인 분들이 7천 세대, 8천 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려면 그 주변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바로 이곳이 최적의 이주 후보지라는 점이 특히 강조되고 부가현류탄까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볼게요. 임대 선호도가 높다라는 포인트인데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한층 전체입니다. 2층 전체고 4세대로 구성이 되는데 한 세대당 2천만 원, 이제 1,500만 원, 그러면 6천에서 8천만 원이면 되는데 실제로 건물이 6층으로 구성되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됩니다. 1층에는 상가, 총 20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는 2층 전체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임대 수요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기 때문에요. 자, 이 서둘문구 대신동이 다세주택, 우리 가격적인 매력도 챙겨갈 수 있겠죠? 가격대 한 세대당 2억 7천,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4세대 15, 5천만 원입니다. 임대 확증 보증금, 그러니까 임대 조건부 잔금이 되겠는데요. 임대 보증금이 9억 7천만 원. 그러면 실제 투자비는 불과 8천만 원 묻어두시고 약 3, 4년 뒤에 임대료 상승분만 월세로 전환해도 내놓은 편안하게 된다. 그럼 월세, 현재도 물론 그렇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 420에서 450만 원. 대출을 활용하시면 월세로 투자 시에는 4억 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약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그런 따끈따끈하고 미래가치 높은 매물 되겠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매수 시 유의점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많은 전문 패널들이 많은 물건들을 소개해드리죠. 그렇지만 그 패널들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현장을 확인해서 또 해당 구청이나 행정관서에 확인 전화를 해서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저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런 개발 계획들이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낭패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금입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팩트체크 해보시고요. 그리고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게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대신동의 다세주택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양팔석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직접 발로 뛰는 부동산 소액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와 수요일 오후 2시에 고선 신논현역 거평타운에서 열립니다. 02-2077-6355번으로 문의주세요. 무료 세미나의 소식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이후에도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부자 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